낙태죄는 위원이다! 낙태죄는 위원이다! 우리가 찬반에 앞서서 과연 이 낙태에 관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또 어디까지 와 있는지 또 우리 인식은 어느 정도인지 좀 물어보고 함께 얘기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요. 성인지 교육자 송경희 선생님 그리고 손수호 변호사님과 함께 찬반 토론이 아니라 솔직한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기본적인 것부터 지금 낙태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낙태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낙태가 뭔지부터 확인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모체 그러니까 그 인부의 체내에 있는 태아를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자연 출산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앞서서 밖으로 배출하게 되는 것을 낙태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또는 그 전에 체내에서 살해하거나 이게 낙태인데요. 우리 형법은 이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구체적인 범죄 형태들을 여러 가지를 두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부녀, 여성입니다. 부녀가 스스로 낙태를 하면 이런 경우에는 낙태죄가 성립합니다. 범죄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부녀의 부탁이나 승낙을 받아서 낙태한 경우에는 성별의 부분 없이 처벌을 하고요. 그리고 또 그런 부탁과 승낙을 받아서 낙태한 사람이 의사 등 의료인인 경우에는요. 가중 처벌합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고. 그리고 또 부탁이나 승낙 없이 낙태한 경우에는 더 가중해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낙태죄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2012년에 이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게 헌법에 반하는 거 아닌가. 이 부분을 판단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합헌이라는 그런 결정이 나왔고요. 당시에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있고 그런 태아의 생명권이 그런 그 인부, 여성의 자기 결정권보다 더 우월하다. 더 보호받아야 한다라는 이유로 합헌 결정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위헌이라고 본 헌법재판관도 4명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논거는 12주가 되기 전에는 태아가 고통을 느낄 수 없다. 그리고 또 시술도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또 안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처벌하는 건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공식적으로는 우리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수의견이 그랬었고. 그때 당시에 소수의견, 2012년에. 송경희 선생님은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낙태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지금 시대 상황에 따라서 오히려 많이 바뀌고 있는 거긴 하죠. 네. 안 그래도 60년대 가족계획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국가가 낙태에 대해서 약간의 허용하는, 그리고 그걸 찬성하는 쪽의 정책을 했었고요. 60년대. 네. 그 시대에 살았던 70년대 어머님들이 계세요. 그때는 거의 다들 낙태가 죄가 아니라는 생각에 이 집, 저 집 다들 낙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다. 이런 얘기가 좀 왔었고요. 그 후에 60년대 여성들은 남아선호 사상이 있어서 남자아이만 임신하고 나머지 아이는 좀 지우는 이런 인식이 있었고. 또 30년대에서 50년대 여성들은 낙태에 대한 그런 죄에 대한 교육을 받았었어요. 그런 비디오도 보고 성교육을 하면서 낙태에 대해서 불안감, 그리고 살인과 같다는 교육을 좀 심어줬었고요. 그리고 요즘 10대하고 20대들은 낙태에 대한 교육은 잘 안 해요. 하지만 교과목은 아니지만 성교육 안에 임신, 출산이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이런 식의.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낙태가 범죄인 거를 은연식의 교육을 받아오는 시대였죠. 그러다 보니까 그 무게감이 문화적으로 시대별로 여성들이 갖고 있는 남녁은 다 차이가 좀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50년대부터 형법상으로는 범죄로 규정이 되었으나 국가가 여러 가지로 사실은 그 정책에 따라서 낙태를 죄로 볼 때도 있고 아닌 걸로 볼 때도 있고 사회인식도 그렇게 되어왔네요. 오히려 예전이 더. 알겠습니다. 실제로 낙태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 있습니까? 존재합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일단 현재 형법 규정이 존재하고 헌법재판소도 위원회라고 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엄연히 범죄예요, 현재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래서 실제로 처벌받는 경우가 어느 정도인가 정말 많은가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요. 2017년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요. 1년 동안 낙태죄로 유죄 판결 내린 게 8건이고요. 또 처벌받은 게 14명입니다. 여러 공범들이 있는 경우에 하나의 판결로 처벌받기 때문인데요. 그중에 10명은 선거유예예요. 이거는 죄는 맞지만 처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봐준 거죠. 그리고 또 벌금형이 1명 있고요. 징역형이 3명인데 그중에 2명은 또 집행유예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교도소에 간 거는 1명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또 비교해 볼 만한 것은 이렇게 실제 처벌이 숫자가 매우 적은 반면 그러면 한 해 동안 이루어지는 낙태 추정 건수는 몇 건인가. 2017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추정 건수가 무려 5만 건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데 실제 처벌은 매우 적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사문화된 거 아닌가. 또 우리 사회가 이걸 낙태를 범죄로 보는 인식이 점점 더 약해지는 거 아닌가. 또는 이미 약해진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실형인 경우도 다른 범죄하고 합쳐져서 지금 그 실형이 선고된 경우죠. 그렇습니다. 만약 낙태죄 하나만 있었다면 정말 실형이 선고되었을까라고 하는 점에서는 약간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낙태죄만으로 처벌된 거는 사실상 거의 한 건도 없었다고 보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벌금형은 있었지만. 그러니까 실형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문화된 거 아니냐 이미 지금 그렇게 보시는 거고 요즘 여성들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시대를 봐야 되니까 처벌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굉장한 부담감을 그러니까 자기 결정권에 있어서 낙태에 있어서 굉장한 부담감을 느끼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우선은 부담과 압력을 느끼는 건 사회적 압력인 것 같아요. 비난의 여론 그리고 내가 뭔가 잘못했다는 인식의 그런 것도 확대. 내가 잘못했다는 인식. 네 그런 식의 사회적인 공론화 정도로 여성한테 책임을 너무 전가하는 것들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다양한 여성들이 좀 오거든요. 그러면 거의 가정폭력에 대해서 임신을 했는데 이혼을 하고 싶은데 이혼을 잘 안 해주고 있는데 이제 본인이 낙태를 너무 결정하고 싶어하는 여성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경제적인, 원치 않는 관계. 그리고 또 원했던 관계였어도 그 사람이 잠적을 해버린 거예요. 결혼을 하려고 봤더니 이미 애인이 사라져서 어떻게 했지 몰라서 본인이 미용모로 살아가야 될 결정을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낙태를 또 결심하는 여성들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그런 분들을 봤을 때 이제 결혼을 이미 결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혼전 임신이라고 그래서 그런 건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를 약간의 이상한 낙인된 여성으로 볼까 봐 또 낙태를 결정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 10대, 20대 분들은 이제 파트너끼리 하다 보니 좀 심하게 그런 것들에 낙태에 대한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좀 경제적도 부족하고 정보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상담. 낙태가 불법으로 규정이 돼 있으니까. 불법으로 규정돼 있고 그다음에 옛날에는 상담이라도 왔었는데 지금은 상담이 안 오고 이미 인터넷에서 네이버나 여러 가지 토탈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서 뭔가 정보를 얻어서 불법인 거를 암합리에 할 수밖에 없는 돈도 부족하고 경제도 부족하고 정보도 부족하고 이런 기술력도 부족하다 보니 더 많은 것들이 양상되고 있어서 지금 많이 심각한 상태까지 가고는 있어요. 포탈 사이트에서 잘못된 정보를 얻는 경우도 있고 또 안 좋은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10대에게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줘야 될지 빨리 좀 결정이 돼야 되겠네요. 제가 상담했던 것 중에 이런 말을 할지 뭘지 모르겠지만 들었던 것 중에 제가 최악의 상태를 좀 들었거든요. 지금 10대, 20대 분들 중에 아까 말한 돈도 없고 비용도 없고 경제적으로 많이 정보도 부족하다 보니 놀이기구를 타요. 놀이기구에 보면 노약자, 임산부, 유아를 타면 안 된다라는 경고 문구가 있잖아요. 그거 위주로만 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태를 자연 낙태로 결정하는 그런 좀 무변벌하게 있고요. 또 신체가 건강한 남자분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기 배를 좀 차달라고. 그리고 낙태로지에 자꾸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너무 무섭고 그런 상황이 지금 내몰려 있는 거죠. 불법이라고 하고 있고 자기는 정보도 없고 돈도 없다 보니 극한 상황에 있는 처해진 여성들이 극하게 상담 건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 상담 기간 같은 데 대본에는 없습니다. 상담 기간 같은 데를 좀 저희들이 맞출 때 좀 자막으로 넣어주시든지 아니면 선생님 하여튼 이렇게 쳐서 좀 상담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지금은 그렇기는 있는데 지금 아까 전에 우리나라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 상담을 하다가 아니 언제 상담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를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 들어주는 데라도 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지금 방금 여성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구조로 지금 돼 있다. 그런데 법적으로도 좀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신체적으로 임신을 하는 것은 여성이거든요. 하지만 그 임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임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여성의 신체 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인 처벌 규정인 자기 낙태죄의 경우에는 주체가 부녀예요. 부녀가 낙태하면 처벌을 받는 게 기본적인 규정입니다. 물론 남성 그리고 또 아이의 친부가 될 사람도 부탁을 받고 승낙을 받아서 낙태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낙태를 교사시키거나 방조, 도움을 준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처벌 대상은 부녀라는 점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현실적인 측면을 봐야 돼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원치 않은 임신 후에 잠적하거나 도망가는 남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큰 비난을 받아 마땅한 일이고 받고 있지만 법적으로 그 후에 여성이 낙태를 한 경우에 거기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지지 않아요. 적어도 낙태죄에 가담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의 어떤 본인이 기분이 나쁘거나 또는 원하는 그런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경우에 너 낙태했지라고 뒤늦게 신고를 하면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도덕적으로 비난을 더 원인을 제공하고 비난받아야 되는 것은 남성인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낙태죄 부분에서 처벌받는 것은 정말 여성이거든요. 이런 현실이 현재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알겠다 그렇지만 사실 잘 모르겠네요. 해외의 경우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보수적인 카톨릭 국가인 아일랜드가 올해부터 낙태죄를 허용했거든요. 그 이유는 한 여성의 죽음이 있었어요. 그 여성이 임신을 했었는데 그 아이가 사망을 하게 된 거예요. 배 안에서. 그다 보니까 본인의 생명이 지장이 있어서 낙태를 허용해달라. 그런데 낙태가 안 되는 나라였거든요. 그다 보니 본인까지 사망하게 된 경우가 생겼었어요. 그다 보니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갖게 됐고 사람들이 그거를 공론화시켰고 그 목소리 시민단체들이 모아서 아일랜드에서 열심히 의견을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아일랜드가 이번에 낙태죄에서 투표를 해서 시위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가 허용이 되게 된 나라도 있고요. 또 그 나라뿐만 아니라 동유럽에서도 선진국에서는 이 낙태에 대해서 국가별로 다 다르게 적동하면서 이거 지금 현재 시대의 여성들이 원하는 거다.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시대적으로 문화적 압력이 있다. 그래서 점차점차 지금 확산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들을 때 그냥 생각이 드는 것은 이게 낙태죄가 지금 합헌 결정이 날 거냐 위헌 결정이 날 거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결정 이전이든 이 결정 이후든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혜택들, 복지들이 제공되어야 될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겠다고 결정을 하든 아니면 반대의 결정을 하든 이분들이 어디 가서 상담도 받고 특히나 10대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발생한 일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법이 가끔 사회 변화를 선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법이 딱 제정되면서 그로 인해서 사회가 바뀌어 따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정반대의 경우가 더 많습니다. 즉 어떤 제도와 어떤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사회가 바뀌고 또 국민들의 법감정이 변하면 법이 뒤따라가는 거예요. 사회가 변하면 법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속도는 느리고 굉장히 보수적인 성격은 당연히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동안 헌법재판 등을 통해서 크게 변한 제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호주제 폐지라든지. 동성동본. 그렇습니다. 간통죄, 혼임비자 가늠죄 이런 것도 예전에는 정말 당연히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 전통문화에 당연히 부합하고 또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것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점점 사회가 변하면서 결국 헌법재판서도 그 사회 변화에 따라서 어떤 전향적인 그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물론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큰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그걸로 내일 결과까지 어떻게 보시냐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들은 걸로 하고요. 선생님이 그냥 현장에 있으시면서 꼭 내일 판결을 앞두고 그냥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우선 아까 처음에 얘기를 한 것처럼 낙태는 찬반의 문제도 아니고 여자만의 문제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그걸 남녀 둘만의 문제로 볼 수도 없고요.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국가가 교육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부재가 돼 있는지 그리고 제도, 법, 시스템 그리고 이런 문화적 압력이 왜 이렇게 시대별로 달랐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아파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군지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득 보는 사람은 또 누구고 이걸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요즘에 또 미투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걸로 공론화시켜서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법안이 발효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뭔가 잘못 알고 있었다. 다시 한 번 우리가 2차 가해를 안 하는 교육이 된 것처럼 똑같이 지금 이거의 낙태도 당사자 목소리가 나와서 그게 왜 필요하고 이게 왜 문제가 되고 교육의 또 정당성이 필요하거든요. 어떤 교육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는지 더 목소리가 더 나와서 아일랜드처럼 거기서도 목소리를 냈던 여성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지금은 인식이 개선된 것처럼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10년이 아니라 20년이 아니라 당장 지금 얘기할 여성들이 많이 있다는 거 같이 공론화시켜서 남자들도 여성들도 국가도 다 같이 한 번 들어보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여성 남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 공동체 전체가 사실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생길 수 있고 우리 가족에게도 생길 수 있는 문제니까 그렇게 한 번 좀 이 문제를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게 법이 어떻게 결정되든지 간에 실질적으로 가장 아픈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상처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알겠습니다. 자막도 나왔고요. 두 분 말씀해 주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